리프컷 사랑 기동그란 눈 분위기 있는 그 애의 옆이 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였다면 참 좋았을텐데 그 애 옆에 있는 저 여자애는 보는 눈이 있네 취향이 같아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지 지금은 힘들겠지만 리프컷과 검은 터틀네 세련돼 보이는 그 애의 옆이 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였다면 참 좋았을텐데 나였다면 참 좋았을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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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ected